어. 어. 어떻게 바로 만나? 마침 병원 근처에 있더라고. 아니 아직 들릴 때가 있어서. 됐어. 넘어지마. 잠깐만. 잘 어울리는데요? 여기로 하여. 여보세요? 광 대표. 충격 받았지? 이 정도면 엔딩감 맞지? 뭐야? 아니야? 뭐죠? 나 왜 옷 사주고 뺨을 맞죠? 이거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아, 그, 그, 그게. 미안합니다. 오현주 씨. 사람을 때릴 때는 앞뒤는 무슨 맥락이 있어야죠? 그게 아니면. 오현주 씨? 혹시. 이거? 어떻게 해. 이것도 아닌가 봐. 지금 뭐. 어휴. 아휴. 아휴. 아휴, 기가 막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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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